유튜브 카메라로 유명하죠? 초보도 고퀄리티 촬영이 가능한 이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이 아닌 일체형으로 무게도 가볍고 어딜 가든 장비 무게 걱정 없이 휴대성 최고 줌 렌즈라 원거리 물체도 촬영이 가능해요 블루투스로 슈팅 그립과 함께 연동시키면 버튼 하나로 흔들림 없는 자연스러운 줌이 나온 가능 이 모케버튼은 주변 사물을 흐리게 만들어주고 모드 변경으로 상황에 따라 설정해주고 또 삭제 버튼은 제품 리뷰 버튼으로 이중 기능까지 여기를 제거하고 대신 이걸 끼우면 바람소리 노이즈가 제거되는 고컬 오디오 만들기에 딱이죠 수입을 액점으로 로우 앵을 잡는데 문제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킨 만들기 기능 결정 없이 매끈해지게 나오니 브이로그 만들 때도 문제없겠죠 유튜버 카메라로 여행부터 유니네움 쇼핑까지 더 새롭고 다양해질 여행료 채널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